영호남 불교종립학교 학생들이 혈우병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는 친구들에게는 희망을 건네고 생명 나눔을 매개로 인연을 맺은 친구들과는 지역을 넘어 우정을 나누고 있다는데요. 광주 정광고와 대구 능행고 학생들이 피보다 진한 우정을 나눴습니다. 현장에 김민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친구들과 천년고찰 화음사 문화재를 둘러보고 신기한 마술 공연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 코로나19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크다는 소식을 듣고 헌혈 캠페인에 동참한 불교종립 광주정광고와 대구 능행고 학생들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틈틈이 생명 나눔을 실천해온 영혼함 학생들이 헌혈증 300장을 모아 혈우병 환자들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혈액이 부족해서 수술을 잘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어서 제가 그분들을 좀 도와드리고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광고 이사장 덕문수님이 지난해 영천 선화여고와 헌혈증을 기부하며 영혼함 학생들의 교류를 시작한 후 두 번째 여는 행사입니다. 학생들이 생명 나눔을 매개로 교류를 넓히고 마음의 벽도 허물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순수하고 또 맑은 영혼의 정신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 국민 모두가 더 잘 살 수 있고 또 기쁘게 살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고 능인 학원과 우리 장관 학원이 형제 자매처럼 늘 같이 함께하고 경마와 싸우는 친구들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동참한 학생들도 보람이 큽니다. 오늘 이렇게 절에서 많은 스님들과 함께 다 같이 행사를 하고 헌혈증서를 기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뿌듯했습니다. 아이들의 자발적 동참에 정윤호 마술사와 SK플라즈마 임직원 화엄사 스님들도 헌혈증 기부에 함께했고 소외계층 지원에 앞장서 온 기업 대표도 3천만 원을 후원하며 격려했습니다. 이러한 영혼한 국민통합 생명나는 한마당 행사가 더욱더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하고 저희 회사도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인연을 맺은 학생들이 병마와 싸우는 친구들에게는 생명의 희망을 전하고 지역을 넘어 교류하며 불국정터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